한계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 성도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직분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기신 다양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와 또 세상에서 여러 모양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저에게는 예배와 예배자들을 섬기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음을 확신하게 하여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인도자 사명을 맡으면서 제 나름대로 상상하게 된 그림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량력 있는 찬양사역자가 되어서 집회에 초청받거나 집회에 인도자가 되는 것 또는 호주의 힐손교회처럼 섬기고 있는 교회의 용성과 실력을 겸비한 찬양팀을 세워서 찬양팀의 이름이 단임 목사의 이름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영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버리라 라는 그런 꿈을 꾸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작 저에게 주어진 삶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악이론에 대한 지식 부족과 노래, 기타 연주와 같은 실기 연습의 부족으로 드러난 실력의 한계 또 말씀 묵상과 기도의 부족으로 드러난 영성의 한계 그리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너무 내세운 나머지 타인을 향한 공간 부족으로 인해 드러난 관계의 한계 이것들 외에도 기회의 한계, 재정의 한계, 건강의 한계 한국 교회 안의 인식의 한계 등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데 너무나 큰 걸린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참으로 유한한 존재 즉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한계란 제한된 범위, 곧 경계를 정하여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한계라는 말 뒤에 항상 극복, 돌파와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연이어서 생각나는 이유는 한계를 꼭 뛰어넘어야 해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계를 뛰어넘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과연 한계란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일 뿐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장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재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 하늘과 땅, 땅과 바다, 낮과 밤을 구분하는 각종 경계선을 그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슐리 헤일스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자신의 책 작아서 아름다운에서 하나님이 한계를 지으시니 그 한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덧붙여서 한계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예전보다 좀 작아져 라고 하는 이 초대야말로 신앙인이 살면서 누리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초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약이 많은 한계 상황이야말로 내가 꼭 가야 할 길을 뚜렷하게 보게 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내가 꼭 마쳐야 할 일을 제때 마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애슐리 헤일스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한계를 통해 우리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열어주심으로 한계는 우리 인생과 사역의 길잡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유언과 같은 기록으로서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디모데 후설을 바울의 마지막 제작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후에 6절을 잠깐 보시면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죽음 말고도 다른 한계 상황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넓은 세상을 누비면서 복음 전파에 남은 인생을 다 바쳤던 그의 인생 말미에 감옥이라는 좁고 차가운 음지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갇힌 바 된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 이후를 보시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로마로 이송됩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간 셋집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손님들을 자유롭게 맞이하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의 바울의 상황은 이때와 많이 다릅니다 지금 바울은 디무대 우서 1장 8절과 2.9절의 기록처럼 로마에 갇혀있고 일반 죄수처럼 사슬에 메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 곁에 함께 있었던 자들도 누가를 제외하고는 이러한저런 이유로 모두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누가만 남기고 모두가 떠나간 한계의 상황 그리고 감옥에서 마지막 승교를 기다리는 한계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로 인해 후세와 지금의 성도들에게 가장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인정받고 있고 추앙까지 받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어째서 이러한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한 사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바울 곁에 모두를 떠나가게 하시고 감옥에서 마지막 승교를 기다리게 하는 이 한계 상황으로 부딪히게 한 것은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의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었다는 말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던 바울은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가운데 내게 이와 같은 자가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이 사랑했던 영적 아들 디모데 그 한 사람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속히 오라고 디모데에서 1장 4절과 4장 9절과 21절에서 거듭 거듭 당부합니다 디모데가 오면 자신이 죽기 전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었기에 바울은 이 디모데 우서 편지에서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교훈과 권명과 명령을 기록하여 보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당시 교회 외부적으로 네로 황제의 통치 말기에 있었기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초기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이 침투하여서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였고 그것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당면한 이러한 상황과 바울 자신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에 다다랐음을 알았던 바울은 다음 세대의 복음 사역자 디모데에게 유언적 메시지를 남길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 메시지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 디모데 우서 사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매우 진지하고 엄숙하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흰쓰라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목회사역을 하고 있던 디모데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현재 겪고 있는 또는 바울이 죽은 후에 디모데가 겪게 될 어떤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단호하게 명령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감당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된 말씀이 지속되기 위해서 첫째로 교회 내에 잘못된 교리 예로 진리를 거부하거나 왜곡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백한 말씀의 증거를 제시하라는 경책하라 라는 말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경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명백한 범죄는 호되게 책망하라는 경계하라 라는 말로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경책하고 책망하되 마지막엔 위로하고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라는 권하라 라는 말로 명령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경계하고 경책하고 권하는 이 세 가지 직무를 분명하고 엄중하게 수행하기를 촉구하면서도 그 가운데 범사의 오래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인내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오래참는 사랑으로 끝까지 가르치신 예수님처럼 목회자로서 강압력이 아닌 설득력을 지닌 유연함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에 조금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때를 얻는다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좋은 기회를 말합니다 지금은 프로야구 시즌이죠 그래서 야구 강의신분들은 봄이 오면 흔히 야 드디어 야구 시즌이 돌아왔다 며 기뻐하고 들뜹니다 우리 김정은 지사님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즌이 되면 선수들은 비시즌 동안 훈련하며 준비했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승리하기 위해 경기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한 결과와 성과에 따라서 자신의 몸값을 더 올려서 자신이 원하는 연봉을 주는 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잡게 되죠 이와 같이 영어선경은 때를 얻는다를 인시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좋은 기회라 뭔가를 할 때 제한없이 자유롭게 다양한 선택지에서 마음껏 펼치고 누리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 상황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한계가 없는 상황이죠 이와 반대로 때를 못 얻는다는 원어로 나쁜 기회를 말합니다 이를 영어선경은 아웃옵 시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이제 곧 프로농구 시즌이 끝납니다 봄과 여름은 프로농구 선수들에게는 비시즌입니다 이렇게 비시즌이 되면 날씨도 너무 덥고 또 야구 보러 간다고 농구 보러 오는 사람도 없을 테니까 시합 자체가 아예 없기에 자기 기장을 마음껏 펼쳐서 승리를 얻을 기회 또는 자신의 몸값을 올릴 기회 그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나쁜 기회란 뭔가를 할 때 제한하는 방해 요소나 아예 그 기회 자체가 없는 상황 즉 한계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바울은 다음 세대의 보금사역자인 티모드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래 때를 얻든 못 얻든 기회가 있든 없든 기회가 좋냐 안 좋냐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 항상 힘쓰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늘 가까이 있으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파하는 이래 늘 가까이 붙어 있으라는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좋은 기회 곧 말씀을 전할 시즌에는 얼마든지 말씀을 전하는 이래 늘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쁜 기회 곧 비시즌이라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도 말씀 전하는 이래 늘 가까이 붙어 있고 싶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서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기회가 분명히 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영적 아들 디모델을 향한 이 바울의 진지하고 엄숙한 항상 힘쓰라라는 이 명령은 기회가 없는 한계 상황을 무기력의 구시로 삼지 말고 무심히 칼을 갈듯 끈질기게 억척같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있으라는 영적 아비의 깊은 사랑이 담긴 마지막 유언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오직 한 사람 디모델에게 보낸 이 자신의 편지가 이후에 2000년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과 직분자들과 교회에 막대한 도움을 주었다는 이 사실을 감히 상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둔 바울이 경험한 한계 상황들은 바울의 남은 인생의 목적이자 전부였던 그 복음 전파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의 한계 상황 안으로 들어오셔서 손수 내미신 그분의 가장 좋은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 초대장은 바울을 더 작고 나다지게 한 이 한계 상황이 오히려 그의 인생의 인생과 사역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바울만의 독특한 길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의 한계 상황을 통해서 바울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한계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설교 소두에 사명과 기대감으로 사역을 감당하려 했던 제 삶의 실력의 한계 영성의 한계 관계의 한계 그 외에도 기회 재정 건강 인식의 한계와 같은 다양한 한계 상황들이 꼬인 실타래처럼 제 삶에 얽혀 있었음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그때를 다시 회상해 보니 한계 상황에 끙끙대다가 무기력해져서 아 그냥 부산 내려가서 주방들마저 할까 이래서 이래서 뭐 되겠나 내 살자고 가족들 다 죽이는 거지 이거 안 하고 나도 먹고 살 수 있잖아 뭐가 아쉬운데 라고 넌지시 뒷구녕을 회끼들끼리 쳐다보는 제 모습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갖 잡생각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예배와 찬양과 음악이라는 자리에서 끝까지 떼어놓지 않으셨고 군대 교도소 학교 교회 등 어디에서든 저를 예배와 찬양과 음악이라는 그 바운더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한 은혜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뒷구녕을 훔쳐보다가 실제 한번 생각한다 라고 하나님께 혼날까봐 다시 정신을 차린 저는 그 한계 상황을 돌파할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보컬 레슨이나 기타 레슨을 받을 재정적 요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튜브에 보컬 레슨 영상을 올리고 있는 트레이너들을 유심히 찾아보았고 제게 맞는 트레이너를 선택해서 그분의 영상을 보고 책을 사서 읽으면서 기초 활성에 대해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들이나 중고등 학생들 중에 취미로 기타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에게 기타 레슨을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밤낮없이 코드와 주법들을 연습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양한 음악들을 접하게 됐고 그렇게 배우게 된 것들을 필드에 적용하고 몸에 체득시키면서 실력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긴 글보다는 의미가 웅축된 시나 그림을 통해 더욱 수월하게 묵상에 잠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서경욱 작가의 그림 묵상이나 또 다른 찬양시들을 보면서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볼펜으로 필사해 보기도 하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기본적인 신학개론 및 신앙과 관련된 학업에 참여하기도 했고 예배의 열정이 가득한 예배자들이 모인 사역팀에 들어가서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름대로 용성도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독서와 미디어를 시청하면서 깨닫게 된 것들을 함께하는 동요자들 사이에서 이래저래 적용해 보는 가운데 실수도 해보고 때로는 성과도 얻으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위한 준비도 해나갔습니다 자 그럼 부딪혔던 한계의 상황에서 예배와 찬양과 음악 곁에 늘 가까이 있게 하셔서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제일 처음 예배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꿈꾸고 그렸던 그런 이상적인 그림과 같지는 않았지만 찬양인도를 맡기신 곳이 사람이 많던 곳이든 적은 곳이든 그리고 그 시간이 새벽이든 깊은 밤이든 그리고 그곳이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곳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사명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감당할 수준까지는 그 실력으로 성장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활한 실력자가 아니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 저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지금도 여전히 실력성장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영성은 제가 스스로 감히 측정하기도 어렵고 측량할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도 그래도 사역하는 곳마다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욕먹지 않는 수준까지는 성장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제 스스로는 제 스스로는 결코 채워갈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어느 누구에게도 100% 완전하게 채워지는 부분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에 저희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큐티와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과 같은 묵상의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있고 더불어서 올해를 시작하면서 성경타자 통족을 시작했고 신앙서적들을 읽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화목한 가정 또 구별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저로 하여금 가정 안에서의 가장으로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으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비로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겸비해야 할 태도와 예의와 자세를 배우게 하셨고 깨달아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저의 모든 태도와 자세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감적 태도로 타인의 사연에 더 귀기울이게 하셨고 제 속에 타인을 향한 비판과 정제보다 이해와 인정과 배려를 잘하게 하심을 믿고 있으며 이 성장 또한 역시 현재의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의 인간관계에서 제가 특별히 배우고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있어보지 않으면 다 모른다 입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있어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해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옆에 있는 사람이든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거리에서 만나거나 뉴스에서 보는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이러한 잔잔한 변화들과 더불어서 제게 참 놀랍고 신기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딪혔던 그 한계의 상황에서 사역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상상도 못했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저만의 독특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찬양 작곡 버스킹 그리고 지금의 이 설교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제게 노래를 작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은 10년 전의 33살 때의 일입니다 이것이 제게 주신 은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너무 감동했고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리고 폭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저는 그 고백들을 통해서 제게 허락하신 이 은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버스킹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역인데 실력과 영성과 관계를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잘하게 하셨을 때 제 스스로에게 태어나 혹시 이후에도 평신도로 살아가더라도 꾸준하게 거리에 나가서 주신 딸란트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해 그게 내 사명이고 내게 주신 내게 은사를 주신 이유잖아 라고 확신하게 되었기에 용기 내어서 거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상치 못했던 아니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하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하고 다녔던 그 자리가 지금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를 이 다음 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손성훈 목사님과 우리 다음 가족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 다음 가족의 사랑과 관심과 응원의 결과로 죽은 개보다 더 못한 제가 지금 감히 이 두려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봐도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지 싶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회사의 시작을 할 때는 상상하지도 않았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리고 오히려 피하고 싶었던 사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은 이 말씀과 같이 제가 경험했던 이 한계 상황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만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계기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저만의 이야기를 신비롭게 써내려가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서유교의 제목이 한계의 신비입니다 한계에 부딪힌 상황은 분명히 힘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그때로 다시 돌아가볼래? 라고 묻는다면 진짜 화낼 겁니다 그 정도로 한계에 부딪힌 상황은 괴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한계 상황에서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늘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며 준비되어 갈 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한계 신비를 경험하면서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떠올려봅시다 예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던 중 맞바람을 만나 바다 가운데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힘겹게 노를 접고 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기억나십니까 이때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본다면 맞바람이라는 한계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던 한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나 그때 주일소유교의 결론에서 마가가 기록한 마음이 둔화해졌다는 제자들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의 일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때로는 꾸짖으시고 때로는 위험있게 때로는 온화하게 한계에 부딪힌 그 제자들을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실 또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해본다면 제자들의 한계 상황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가운데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제대로 깨달아 훗날 그들이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사람을 낭년업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번 택하여 부르신 믿음의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연약한 어린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넓은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 같이 늘 좋은 기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자녀가 장성하여 부모 곁을 떠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준비시키고 훈련하는 것처럼 때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할 수 없었던 당신이 써내려 가실 우리 각자만의 이야기를 위해서 한계 상황이라는 독특한 초대장을 우리에게 내미시고 거기에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응답할 때 기꺼이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만약 한계 없는 자신의 시즌을 잘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때에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비시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때는 잠깐 허리를 펴서 숨을 고릅시다 그리고 눈을 들어 지금 내가 얼마만큼 왔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를 체크합시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나만의 길로 초청하기 위해 내미시는 그 주님의 초대장을 받고 응답합시다 그 속에서 신비한 계획과 섭리대로 나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완전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자로 겸비되어 다시 자신의 시즌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